대전 서구가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기업 매칭 지원사업에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며 국비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빅데이터 기반 행정추진과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기업,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대전에서는 서구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서구는 공공 빅데이터 광장 사이트 구축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통합주차 빅데이터 분석 등의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청년인턴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